방탄소년단 슈가가 영화 대회비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배우 이성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사회에 참가했습니다. BTS 슈가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대회 BVIP 시사회에 참석해 수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배우 이성민을 응원했는데요. 두 사람은 최근 슈가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슈취타에 이성민이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 슈가가 등장하자 시사회장이 떠나갈 듯 엄청난 환영의 함성이 터져나와 사회자의 멘트도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슈가의 등장을 기다리던 수백 명의 기자들도 일제히 카메라를 슈가가 나오는 방향으로 돌리면서 월드스타를 환영했습니다. ATB- 강남구의 채널 의왕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파이어 불타오르는 순간입니다. 우리 슈가님! 어, 안 나오나요? 제가 꺼드릴게요. 아, 됐네요. 안녕하세요. 영화 대회비 누구의 초대를 받고 어떻게 걸음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튜저가 나갔는데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수타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성민 선배님이 나와있어서 그 인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분이 도착을 하셨나요? 치우는 귀를 치우는 귀를 지금까지 케이팝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